안녕하세요. 꽤 오랜 기간 노마드KB라는 채널명을 사용해 오다가 심규범TV로 이름을 바꾸게 된 심규범입니다. 최근 여러분의 큰 관심 덕분에 채널명 변경에 조금 신중했으나, 여러 번 고민 끝에 가장 저를 잘 나타내는 것이 이름이라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변경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노마드KB라 이름 붙이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노와 마드를 띄워 읽으면 미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텐데요. 사실 사전적 의미 중에 유목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계 곳곳을 생활 영역으로 하여 유연하게 이동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지난 10년간 50개국을 방문 또는 여행하면서 그 시간들을 공유하는 목적으로 채널을 만들었지만, 여러 이유로 채널이 망해가는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요. 최근 루틴이 된 테니스 영상을 하루하루 올리면서 진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작은 관심을 받게 돼서 뿌듯함과 재미를 느낍니다. 앞으로 테니스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지속된다면 계속해서 이러한 영상을 올리고 싶고, 그 외에도 재미있을 만한 환경에 놓인다면 영상화를 통해서 공유하고 싶은 계획입니다. 제 영상이 제 3자에게 보여지는 것도 아직 부끄럽고, 누추한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클릭해주시는 그 자체도 아직도 적응이 안되는 게 사실입니다만, 저다운, 저스러운 내용으로 꾸준히 정진하는 모습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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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